주변에 마비누기 접은 사람들 있지 강아지 이거 말해줘 봐 진짜 깜짝 놀랄 거야 그럴 정도로 악보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누군이 너는 야 반말을 끄면 돈 더 줘 이제 반말은 단가 10배야 근데 고맙다 결국 2천원 정도면 고맙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옙다 아 형님 고맙습니다 아 진짜 그러셨어야죠 진짜 진짜 그래야지 좀 아 돈이 좀 있으신갑네 아휴 저런 행동력 있는 반말 인정합니다 아이 그래 그러셔야지 진짜 형님 야 돈 주면 반말 인정해야지 야 봐봐 누가 님들한테 야 게임 좀 그만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야 자 이거 받고 게임 좀 그만해라 야 나가서 좀 운동 좀 해라 얼마나 달라 아 바로 그만두지 아 레알크크 나가야지 바로 헬스공 끊지 그렇지 아휴 그럼 그럼 그래야지 그럼 아 black 아 안 a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